원래 내일 수능 성적표가 배포되는데 그젯밤 수험생 300명 정도가 수능 성적을 미리 확인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능 시험을 관리하는 교육과정평가관리원 홈페이지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젯밤 11시쯤 수능 성적 조회법이라는 글이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됐습니다. 이후 성적을 미리 조회했다는 인증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첫 게시자는 한국교육가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웹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를 통해 연도 2019를 2020으로 바꾸면 조회가 가능하다고 썼습니다. 그젯밤 9시 56분부터 어제 새벽 1시 32분까지 312명이 수능 성적을 사전 확인했습니다. 기존 성적의 연도를 2020으로 바꾸는 수능 시기여서 재수생 이상만 성적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는지 미리 알면 시험 대비에 활용할 수 있다며 고3 학생들 사이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교육부는 평가원이 사전 모의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수능 성적은 예정대로 내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능 시험 신뢰도를 추락시킨 평가원의 보안 시스템 관리 실패에 대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란 지적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